YG와 JYP의 채컬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컬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먼저 소개할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채컬상을 찾아주셨는데요 한때 채컬상 1, 2년차, 3년차 때 독변으로 독변, 책변 두 가지 다 얘기했었는데 독변, 독서하는 변호사 책 읽는 변호사 양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지훈입니다 양지훈 변호사가 2019년에 본인 책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에이도스 출판사에서 회사 그만두는 법 회사 그만두는 법 회사 그만두는 법으로 채컬상에 출연을 했었고 그 이후에 처음이에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3년 한 반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 본인 책 소개하기 전에 남의 책으로 또 조금 나왔다가 그때 전문직의 위기 이런 책으로 한 번 그런 거 하다가 자기 책으로 방송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우리가 안 불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을 되게 얼마나 못했길래 방송을 잘하지는 않았죠 그럼 뭘 잘해? 그냥 생각이 깊다 변호사다 변호사 일은 잘합니까? 책도 읽는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방송 시작하고 1분 만에 얼굴 빨개졌어 이런 얘기 하는 게 맞아요? 얼굴 빨개졌어 변호사 일은 잘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도 계속 읽고 있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윤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뜬금없이 양지윤 변호사가 오랜만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 얘기 다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거죠 두 번 죽이는 거니까? 방송이 좀 3년 만에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양지윤 변호사님께서 갑자기 웬일? 이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밥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JYP나 YG나 꽁짜밤 마다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 마다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는 마다하지 않는데 뭔가 상대방이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밥을 사겠다거나 이런 낌새가 느껴지면 제가 안 먹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어쨌든 광화문에서 만나가지고 맛있는 밥을 먹은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할 거예요? 맥주 한 잔을 하다가 채골상은 그런데 요즘에 왜 안 나와?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모이게 됐는데 아 그것도 아니구나 그 얘기만 아 진짜 결정적인 얘기가 있었구나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가지고 맥주를 여러 잔 마신 다음에 맥주만 먹지 않았죠 다른 것도 먹었죠 아 그때 탈리스코 먹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있는데 다들 취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떠나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어서 다들 헤어졌는데 갑자기 아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까? 하죠 당연히 할 거죠 네 정재훈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시작했으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커지잖아 이야기가 아무튼 그렇게 우리 셋이서 먹고 헤어졌으면 어쩌면 오늘 안 모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 책걸성에 한 두 번인가 세 번 나온 그 가천의대 감염병 전문가 교실에 정재훈 교수라고 아 교수님도 세 번이나 나오셨어요? 그쯤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러도 자주 오고 하니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TV에 잘 나오는 그 양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딴 데서 이제 다른 팀이랑 술을 먹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또 두 팀이 합쳐졌네? 개저씨들 모인 거죠 개저씨들 그래가지고 이제 판이 너무 심하게 커진 거죠 밤늦게까지 그래서 전원 다 만취 상태가 되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막 택시 불러 타고 어떻게 어떻게 막 이렇게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보니까 못 봤던 가방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지? 이러고 봤더니 아니 근데 나는 너무 미스터리인 게 그날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모인 아저씨들 중에서 사실은 양지훈 변호사 양변이 제일 말짱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만 그랬을 수도 있지 어 그런데 그 가방이 도대체 누구 가방인지를 딱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가방 안에 여행준비의 기술과 강량구의 강한 과학이 있는 거지 나 이 얘기하려고 나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아 자기 책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강량구의 강한 과학과 여행준비의 기술을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 뭐요? 넥타이 하나 들어있었어 이 가방의 주인은 누굴까라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양지훈 변호사인 거지 양지훈 변호사는 이미 택시 타고 떠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 가방을 퀵으로 보내줘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뭐 필요 없대 중요한 거 없대 여행준비의 기술 버리는 거에 강한 과학 강한 과학 책 뭐 이수나 마나 나 좀 듣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가방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합쳐도 그 가방보다 싸 가방이 제일 비싼 거죠 뭐 가방도 헝겊가방이라서 엄청 비싼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했어 가죽은 아니었어 아무튼 그래서 굳이 퀵으로 보내느니 급한 거 아니면 그냥 얼굴 그 핑계로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가방 가지로 오는 김에 방송도 한 번 하자 오랜만에 최근에 본 책 중에 같이 방송할 만한 좋은 책 없냐 그랬더니 또 이때 그리고 또 양지훈 변호사가 그 회사 그만두는 법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진짜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 그만두는 법을 쓴 다음에 얼마 있다가 본인도 그만뒀어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겼어 지금 그래서 너의 노동 전문 변호사 아이덴티에 맞는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괜찮은 책을 추천을 하면 JYP나 YG가 읽고서 같이 방송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니 바로 그냥 딱 바로 얘기했죠 그리고 바로 얘기했는데 YG랑 JYP가 다 처음 듣는 제목의 책이어서 막 검색을 해봤네 그랬더니 진짜 막 한 2주 전에 나오는 따끈따끈한 신간을 있어 보이더라고요 역시 독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독변 근데 본인도 안 읽은 책이야 안 읽고 읽으려고 찌매둔 거를 우리한테 말한 거죠 사실은 서문 읽으면 거의 다 읽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랴부랴 셋이서 지금 이 책을 다 읽고 모였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 저자 이름이 어렵네요 데니스 뇌르마크와 아네르스 포그 옌센 두 사람이 같이 쓴 덴마크 사람들입니다 가짜도동 이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바로 책 소개하나요?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토크 콘서트 있잖아요 아 요거 토크 콘서트 전에 나가는 방송입니까? 아 그건 뭐 인지표도 다 팔았고 뭐 준비도 끝났고 근데 현장에 오면은 사전에 텀블벅이나 이런 데서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 중에 어? 며칠 있다가 하는 거야? 그럼 나 시간 되는데 갈래? 라고 하시는 분은 오셔도 됩니다 양변도 오세요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양변은 무료 입장 시켜줄 겁니까? 아니 돈 내고 오라고 돈 내고 3만 원은 있죠? 책 팔고 그 돈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중기랑 강한 거 하고 헌책방에 팔 거야? 그거 두 건 헌책방에 판다고 3만 원 나올까? 3만 원 안 나오는데 안 나와 3만 원 안 나와 2만 원도 안 나와 그 넥타이까지 팔고 가방까지 팔면은 3만 원 될지 모르겠다 9월 17일 날 오후 3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윤당 아트홀에서 토크 콘서트 열립니다 250석인데 현재 1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올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자석 여유가 있으니까 120명? 네 자석 여유가 있으니까요 일정이 어떻게 될지 좀 아리송해서 텀블벅 펀딩 못하셨던 분들은 그냥 현장에서 당일 참석을 하셔도 되니까 시간 맞춰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짜노동 부제가 재밌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 나는 이 부제하고 본 제목하고 이걸 딱 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살짝 잘못 이해했어요 저도 잘못 이해했어요 번아웃에 관한 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가짜노동이라는 제목이나 혹은 이 책의 중요한 문제의식과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라는 부제가 딱 그렇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책 본문에 나오는 약간 유사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텅빈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텅빈노동은 다른 작가가 차용한 개념이어서 쓰고 있는 개념이어서 아마 작가가 가짜노동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본문의 어떤 주장과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텅빈노동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더 저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텅빈노동하고 가짜노동 이 용어가 텅빈노동은 원래 있던 말 가짜노동은 저자들이 만들어낸 말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번역상의 어떤 개념을 번역가가 약간 이렇게 구분하면서 쓴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텅빈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에 더 부합한다 그리고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 게 텅빈노동은 파울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본인의 연구와 저서에서 먼저 쓴 개념인데 이 가짜노동의 저자인 네르마르코와 포그엔센이 텅빈노동이라는 개념에 되게 감화를 바꿔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생각을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텅빈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뭔가 무의미한 노동들이 우리 세계에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텅빈노동 개념을 쓴 파울센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나서 텅빈노동보다 좀 더 포괄적인 다른 개념을 우리들이 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가짜노동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관점을 인용하고 있는 인류학자 중에서 데이비드 그레이브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저서 중에서 불시잡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요? 최근에 번역이 됐죠? 네,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말 제목은 뭘로 번역됐어요? 불시잡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냥 문제 그대로 그런데 이 가짜노동의 번역자 이수영 선생님은 허튼 직업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텅빈노동 그 다음에 가짜노동 그리고 텅빈노동이나 가짜노동에 의지하는 직업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쨌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허튼 직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불시잡 불시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허튼이라기보다는 뭐 욕에 가까운이니까 욕에 가까운 지금 보니까 책 제목이 불시잡이에요 네 그러니까 책 제목도 불시잡인데 그러니까 뭐 하자면 빌어먹을 직업 뭐 그거보다 더 센 표현이죠? 씨부랄 아니 방송이 3년 만에 어떻게 변한 거예요 지금? 좀 더 캐주얼해졌죠?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송이? 그런 느낌에 이제 사실 책 제목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책 제목이 어떻게 불시스를 썼대?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그 타울센이라는 학자가 쓴 용어는 엠티 레이버 네, 그러니까 텅 빈 노동 엠티 레이버 근데 이런 개념들을 쭉 보면서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가다듬어가지고 이 용어가 더 낫지 않냐라고 지금 이 책의 저자들이 찾아내서 밀고 있는 용어가 가짜노동이고 영어로는 수도워크 네, 그리고 이 가짜노동이라는 개념은 이들 저자의 모국인 덴마크에서는 꽤 반향을 일으켰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덴마크 총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가짜노동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취임식 연설에서 혹은 다른 중요한 의미 있는 연설에서 가짜노동과의 전쟁 같은 걸 선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는 꽤 성공을 거뒀던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개념에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번역까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덴마크 말씀을 하셨지만 덴마크야말로 OECD 국가 내에서도 근로시간, 연간 근로시간이 굉장히 적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상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 2천 시간 정도 연간 노동시간이 기록이 된다면 덴마크는 1,40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3분의 1을 일을 안 하는 것이죠 부럽다 휘게라고 하는 그런 멋진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휘게는 핀란드 아닙니까? 그게 덴마크어라고 합니다 그래요? 향초를 켠 집안에서의 안락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휘바휘바는 무슨 뜻이에요? 그건 핀란드말 아닙니까? 진행자들의 지적인 수준이 3년 반 만에 굉장히 저하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원래도 안 높았는데 나이까지 들어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 점점 멍청해지고 있죠 보통 유럽 나라들도 1,600 정도 1,600에서 1,700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덴마크는 유럽 중에서도 적게 일하는 나라군요 제 기억에 OECD 전체 국가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근로 시간이 적고 제일 적은 나라가 독일 같은 국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굉장히 치열하게 1위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장시간 근로를 하는 OECD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업치락뒤치락하죠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법정 근로 시간이 주단 근로 시간이 덴마크는 37시간이거든요 독일은 35시간이고 프랑스랑 비슷하게 독일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프랑스가 35시간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40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죠 근데 그 노동 시간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들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가짜 노동 이야기도 했고 텅빈 노동 이야기도 했고 불시잡 이야기도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도대체 이 저자들은 무엇을 가짜 노동이라고 하고 텅빈 노동이라고 하고 또 불시잡이라고 하는지부터 일단 짚은 다음에 그 얘기를 지금 본인이 해 주겠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양변에게 양보하려고 양변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글쎄요 이 어떤 학적인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저자들이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필드워크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노동 세계에서 얼마나 그 노동이 실제로 가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 없는 노동을 하면서 실제 일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힘들어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과 다양한 직업 세계를 통해서 탐구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가짜 노동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덴마크 사례 스웨덴 사례 그리고 조금 넓혀보면 프랑스 사례도 일부 있고 영국에 가서 인터뷰한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혹은 문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좋은 직업 혹은 그럴듯한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직업과 그리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과연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과연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사회에 필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텅 빈 노동, 가짜 노동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상 들여다보면 그 노동의 실체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별로 유용하지 않다라는 좀 레디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약간 다른 앵글로 가짜 노동의 의미를 설명을 우아하게 하셨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저자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직종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히 사무직 노동자,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회사에 나와서 주 40시간이든 37시간이든 뭔가 꽁짝꽁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일들에 불과하다라는 지금 주장을 굉장히 길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안 중요한 일들을 그럼 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이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아니면 모르고 하는 거야 이런 등등의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읽다 보면 묘하게 설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업들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 관리직들 그리고 홍보 담당자들 홍보 담당자들 그리고 컨설턴트 컨설턴트들 여기 관리직에는 특히 인사과 직원들 그다음에 홍보팀 직원들 그다음에 홈페이지 만든 감사실 직원들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이 책 읽다 보면 굉장히 찔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사례들도 많이 드는데 또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그레이버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인류학자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든 사례인데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무대 밖의 노동과 무대 뒤에 노동 무대 위에 노동과 무대 밖의 노동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무대 위에 노동은 그냥 눈에 보이는 노동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의사가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택배 노동자가 배달을 하고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을 하고 그다음에 뭐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직접 조립을 하고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노동 그런데 점점점 그 눈에 보이는 노동은 두 가지로 하나는 좀 더 인건비가 싼 곳으로 아웃소싱이 되거나 싼 곳이나 혹은 싼 나라로 아웃소싱이 되거나 혹은 기계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되면서 점점점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눈에도 띄지 않게 되고 있는 반면에 그 무대 밖의 노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과 직원 홍보팀 직원 감사실 직원 그리고 온갖 관리직들 그리고 컨설턴트들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무대 뒤에 직업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들은 심지어 인건비조차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은행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론이 아니 영국에서 가장 유력한 은행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영국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파업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에 나온 사례인데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만약에 하루라도 혹은 이틀이라도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도대체 도시가 어떻게 마비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우리가 훨씬 더 가치를 부여하는 무대 밖에 노동과 그리고 우리가 약간 천대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무대 위에 노동사의 약간 전도된 무엇인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저자들은 그 무대 밖에 노동의 상당 부분은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별로 유용하지 않은 혹은 쓸데없는 직업일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약간 이런 좀 약간 도전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 아래에서 책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에피소드도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2004년도에 핀란드 헬싱키 어떤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에서 어떤 근로자가 화이트 칼라 근로자가 죽었는데 그것을 근로자나 뭐 어떤 관리자나 아무도 모른 채 이틀이 지난 다음에 사무실에서 죽은 사체를 발견한 그러한 그 사무실의 어떤 에피소드도 나오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안 믿겨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파티션이 굉장히 높다거나 그 근로자의 어떤 근로조건이 좀 고립된 환경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게 왜 굴지에 국내 은행 중에 하나가 어떤 근로자의 수백억 원의 횡령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근로자가 중간에 횡령을 하면서 회사에 본인이 직접 1년간 파견 신청을 하고 파견 회사로 파견 나갔다고 하고 무당결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이 시중 4대 은행 중에 하나인데 전혀 근로자가 그렇게 무당결근한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나는 충분히 가능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2020년 6월 25일 날 새 직장에 출근을 했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혹시 본인이 회사에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별게 안 일어났다 이 얘기하려는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날 나는 6월 25일에 출근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출근을 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나는 월급을 받도록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날 회사에서는 내가 출근하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인사과 직원 빼놓고는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인사과 직원한테 내가 출근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어느 층에서도 오늘 강량구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거기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냥 집에 가거나 혹은 다른 데서 놀았어도 아무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 없이 내 월급 통장에는 월급을 찍혔을 것 아니에요 계속 출근 안 하고? 계속 출근 안 하더라도 극단적인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책 한 걸 쓸 수 있었겠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너무나 웃겼는데 그렇게 실험했으면 강양구가 가짜노동이라고 책 썼을 줄 너무 웃겼는데 3층에서는 인사 담당자는 11층으로 가세요 해가지고 11층 갔는데 11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저를 뭐 쟤는 누구지? 하면서 누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뉴딜 일꾼이세요? 라고 새로 오신 뉴딜 일꾼이세요? 뉴딜 일꾼? 정부에서 뭔가 지원하는 새로 오신 뉴딜 일꾼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강양구는 근데 얼굴 봐서는 누가 봐도 뉴딜 일꾼같이 생기지 않나요? 차라리 뭐 빅딜 일꾼이든 모르고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헷갈리는데 인류학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을 두 권 연달아 읽어가지고 그 얘기가 이 책인지 저 책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이 저자들이 여러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런 질문 이 책에 나오죠 그게 이 책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퇴임 직전에 좀 연세가 좀 있는 직장인들 말년에는 진짜 아무래도 안 하고 회사에서 몇 년 계기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국에서는 또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임원급들을 한직에 몰아넣고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프로그램화 돼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셔서 신문 보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임원 한 5명 정도를 관리하는 직원 한 명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고 원래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냥 젊은 사람들 그리고 멀쩡하게 남들이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본인조차 되게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쁘냐고 물어보면 엄청 바쁘다고 대답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실제로 항상 야근하고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서 집에서도 구박을 받고 그게 다 쓸데없는 헛짓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직 차원에서는 사실은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는 잘못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켜야 되고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것이 조직과 회사 차원에서는 원래 그 근로자한테 바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조직의 안에서 프리라이더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 되게 큰 조직을 운영하고 막 뭔가 선진적으로 운영한다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 조직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알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데 그렇게 월급 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자르고 일자리를 줄였으면 물건을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별일 안 하는데 자리를 지키게 했다는 뜻은 최소한 관리자도 몰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큰 조직의 이해관계와 중간 조직의 이해관계 그리고 개인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약간씩 다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그것을 약간 뭉뚱그려서 서술하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그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을 강구하기 쉬운데 지금 JYP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관리자들이 바라는 조직의 상은 사실은 무조건 조직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쁘고 일이 없어도 항상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를테면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내지는 그 회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중간 관리자들은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한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사실은 가짜노동을 양산하는 어떤 토대가 되는 거고 이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바로 그러한 어떤 자본주의 내에서 그 경쟁을 최우선 조직 논리로 하는 이 회사들조차도 그러한 조직관계 내에서의 어떤 이해관계의 불일치 때문에 조직이 약간 산으로 가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도 중간에 잠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조직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등은 당연히 큰 조직들이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조직들도 직원들이 수백 명 정도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조직이 선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수백 명 되는 조직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간에 굴러가니까 그러면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의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에서 필수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은 진짜 핵심 코어의 몇 퍼센트가 있고 나머지 그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저자들이 어쨌든 보기에는 사실은 조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들도 불행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우리 현대사회 노동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 비극이 왜 생겼는지 그 역사적인 연언 그거를 나름 해설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특별히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이 책의 3부 부분에서 개인 차원에서 관리자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짜노동을 지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순진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저는 텅 빈 대안 같더라고요 텅 빈 대안 대안이 없고 진정성이 없어 어쩌면 이런 시스템 이건 제 말인데 말하자면 땡땡이의 어떤 구조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땡땡이의 구조화 사무직 근로자들의 땡땡이의 구조화 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회사도 그 사람들 땡땡이 치는데 월급 주는데도 안 망하고 잘 굴러가니까 괜찮아요 제일 억울한 거는 무대 위에서 노동하는 노동하시는 분들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처우가 나쁜 거 이게 지금 문제인 거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무대 위의 노동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노동에 종사하는 혹은 불식 자배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평가를 갖고 높은 가치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진짜 높은 가치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 무대 위의 직업들이나 노동들이 조명받지 못하거나 재평가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다 지금 저자의 주장을 아주 거칠게 주장이라기보다 희망상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 이거죠 우리가 지금 가짜 노동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주 한 20시간만 일하고 한 주 3일만 출근하고 주 4일은 쉬어 자기 개발하고 가족들하고 놀고 뭐 이러면서 운동하고 대신에 월급을 좀 적게 받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리고 그 돈을 되게 지금 너무 힘들게 진짜 좀 의미 있는 노동을 하는데 너무 수입이 적은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 예를 들면 무대 위에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지금 어떤 순진한 희망사항 아닙니까? 저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결론부에 기본소득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근로시간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줄이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어떤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대안적인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너무 이 부분이 좀 순진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짧게 언급이 되고 있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또 YG가 지난주에 또 연결이 되잖아요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무슨 공상, 환상 이런 책 소개했었는데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아무튼 지금 2주 연속 그러면 되게 좀 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짠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공상 그리고 환상을 딱 소개를 하기로 마음 먹고서 그 즈음부터 가짜노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또 연결이 되는구나 마치 절묘하게 미리 기획했던 것처럼 하면서 뿌듯하게 생각했죠 이 두 건이 연달아 소개되는 건 그냥 우연의 일치인데 우리가 그렇게 치밀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치밀하지 않죠 댓글 좀 소개하면서 일단 1부는 마무리하고요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님이 그 여자는 화가 난다 편을 듣고서 앵그리 양구, 현우 터졌어요 기자님의 시 기대됩니다 암튼 오늘도 너무 잘 들었고 책도 주문하러 갑니다 역시 혼비님 픽 9월 17일 오픈모임도 기다리고 있어요 책걸상 사랑해요 네 그 YG가 쓴 이 남자도 화가 난단가요? 그 남자도 화가 난다 그 남자도 화가 난다 그 시 네 그 어디 실려있죠 지금? 지금 기획회의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있고 제가 제 소셜미디어에도 올려놨죠 그 독지가 카페에도 올려놨고요 그 잘 쓰더라고요 시도 아 뭐 시라고 할 거 없고 그냥 따라서 써본 거죠 뭔가 그 여자는 화가 난다를 읽고 나니까 아 그런데 화가 난다 그 라임이 있는 산문 씨는 JYP가 원조더만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저희 독지가 카페에서 찾아주셨는데 저의 책 개념의료의 도입부에 화가 난다라는 표현이 한 열 번 나온다고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난다 어쩌고 저쩌고 의사들도 화가 난다 어쩌고 저쩌고 화가 난다 원조 화가 난다 참 재주가 많으신 분이야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똘망이님 JYP님께 딱 찍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미아베 미유키 미미여사의 모방범 이유 화차 딱 이세고는 정말 강추입니다 JYP님 제발 모방범 읽으세요 지금 JYP 모방범 읽으라는 댓글이 잊을만하면 나오고 잊을만하면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읽으세요 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읽으세요 추석 연휴 때 제가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읽으세요 아니 써야 된다니까 지금 읽을 때가 아니야 연휴는 제가 YG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책걸상을 5년 넘게 지금 하는 바람에 읽는 양이 늘어난 건 참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쓰는 양이 너무 죽었어요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던데 기쁘기랍니까? 기뻐요 옛날보다 많은 책을 읽게 돼서 막 교양이 쌓여가는 것 같고 재밌는 책도 많이 봐서 좋긴 한데 내 글을 너무 못 써서 연휴 때는 모방범은 다음에 읽을게요 아무튼 커피조아님 친밀한 이방인 편 듣고서 읽는 내내 드라마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그런 유의 소설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을 읽었더니 멀미가 날 것 같았지만 내려놓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노말리 편 듣고서는 답답한 제 자신과 똑같은 답답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답답하네요 상상을 해보고 알았습니다 나 자신을 답답해 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만큼 큰 재미는 못 느꼈어요 마지막은 좀 쇼킹했고요 책골상 듣고서 두 책을 연달아 읽으셨나 봐요 뚱님이 책이 아니라 드라마 대화로 댓글 달기는 좀 그렇지만 이건 못 참겠네요 환혼 아무도 안 알아줘서 씁쓸히 혼자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얘기해 주시니 너무 좋아요 저도 완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조심히 하나 추천하면 빅마우스도 걸작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닉네임으로 그냥 딱 한 줄만 남기셨어요 환혼은 가짜 올해의 한 대입니다 정말 환혼은 진짜 올해의 드라마라니까요 JYP가 정말 극혐하는 설정의 드라마라서 전혀 안 보고 있는데 JYP는 환혼 대신 요즘 환연을 보고 있습니다 환연? 네 환연 뭔지 알죠? 저는 전혀 지금 다 모르겠어요 환혼도 모르고 환연도 모릅니까? 네 드라마 잘 안 봅니다 환연은 드라마는 아니에요 환혼은 드라마 제목이고요 환연은 환승연애의 줄임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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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